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제2과목 전력공학과목을 맡은 강준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필기공부를 처음 하면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과연 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과연 합격이 될 수 있는지 하면서도 불안한데 제 말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분 거쳐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쪽에서 강의를 한 20몇 년 동안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면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상담을 하죠 유산전화라든가 또는 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 핸드폰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냐면 어떤 걸 상담을 하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는 실무에 엄청 오래 있었는데 막상 자격증은 실무와 관계가 없다 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분은 많지 않습니다 좋아했던 분들은 공부를 좋아했던 분들은 전대 상담이 안 오죠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시고 등한시하고 조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게 대부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기는 산수가 너무 어렵다 산수가 어려워서 수학이 어려워서 도저히 산수에 관계된 회로 자기약이 너무 힘들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산수가 어려우면 암기는 잘하냐 그러면 네 라고 하면 그나마 당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근데 선생님 제가 현장이나 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있다 보니까 암기도 안 돼요 뭐냐면 수학도 안 돼 암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제가 뭐 전력 20문제니까 20문제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뭐냐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과 머리다 이과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회로 자기약 그렇죠? 여기 X가 아니라 O다 그러면 이제 회로 자기약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대생들이죠 학생들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수학을 좀 잘하니까 회로 자기약에서 많이 점수를 얻어요 근데 나는 산수가 좀 약하다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지금 온라인을 듣고 계신 분 대부분 나는 산수가 약하다 그러면 사실 이걸로 가야 돼요 X가 아니라 O로 가야 됩니다 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사실 포기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이요 회로 자기약이 수학이지만 거기도 암기를 많이 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암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개념 잡고 암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선생이 해야 되는 목식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 전력하고 설비예요 판단기준이라고 하죠 그럼 전력하고 설비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잡아야 돼요 그럼 기기는 뭐냐 사실 가운데 꼈죠 이렇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반 반반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수학이 자신 있다 수학을 좀 재밌어야 했다 그럼 이쪽 가는 거고 방향을 나는 수학이 어려우니까 좀 암기로 가겠다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학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학교 전략을 세우냐 어차피 다섯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회로 자기약 전력 설비 또는 이제 우리 판단기준이 설비라고 합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이 나오는데 앞으로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럼 원래 이제 여기에 제어가 추가가 되죠 기사에는 산학계에 대한 제어가 안 나오고 회로 10개 제어 10개인데 어떻게든 간에 회로하고 제어를 하나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20문제 여기 20문제 여기 20문제 여기 20문제 나오잖아요 100문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암기로 좀 하겠다 좀 외우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여기를 몇 개 맞냐 그렇죠 15개에서 16개 맞는 거고 여기도 몇 개 맞냐 15개에서 16개 맞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몇 개 중간 잡으니까 그래요 한 10개에서 12개 잡는 거에요 그 나머지 요구란 말이에요 아니면 회로가 이리로 오든 자기가 이리로 오든 그러면 요거는 몇 개씩 맞으면 합격이에요 맞습니다 꽈랑만 면하면 돼요 8개 9개 정도 딱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합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20문제에서 9개 맞을 수 10개 맞을 수 있나요 제가 뭐 사실 죄송하지만 회로 자기 기기 선생님 밑으로 회로 자기 선생님한테 뭐 제가 강의하면서 전력만 잘 맞아라 설비만 잘 맞아라 회로 자기 하고 그냥 9개 10개 맞으면 그게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20문제 중에 몇 문제 중이에요 20문제 중에 20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학이라고 합시다 잘 보세요 20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을 다 받아보면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거 그럼 20문제 중에 실제로 가장 기초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문제 중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20문제 중에 아니라 어떤 문제 감옥을 나갔어 또 지도를 나갔어요 그럼 내가 오늘 30문제 풀었어요 그 30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풀면 다 좋죠 그럼 합격이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30문제 풀었는데 내가 풀만한 게 한 12개에서 13개 된다 맞습니다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계산기 한 번은 쉽게 끝나 이런 게 보통 내가 볼 땐 40% 정도가 돼요 그럼 8개 9개가 되겠죠 20문제 주면 30개에서 40%면 뭐 12개 13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심화 문제 또 응용 문제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보기 어려우면 그게 심화 문제죠 남들은 쉬운데 내가 봐야는 어려워 그건 심화 문제예요 그렇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뭐하라 암기하라 외우세요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이 똑같이 나와요 지운 문제일수록 조금씩 바뀌는데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 1,2,3,3,3 바뀔 지연정 보기는 똑같아요 즉 문제는 똑같고 보기 1,2,3은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 30개 중에서 12개에서 13개 정도만 풀고 나머지 15개, 16개, 11개 문제 뭐하라 외워버리세요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답이 3번, 2번 그러지 말고 문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S제곱에 플러스 1인데 여기 0인데 이걸 라플러스 할 때 답이 1번이냐 답이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2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답 3번 답이 4번이다 그러면 2 더하기 2 그렇죠? 그럼 4번 또 2에 적응해 4 답이 1번이다 얘가 2 있으니까 답 1번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리한 얘기예요 제가 웃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합격하신 분들 다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실 정상적으로 공부 다 하고 이과 나와서 공대 나와서 저희과 나오고 막 이러면 쉽게 쉽게 공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봐서 이걸 다 정기공학을 이해하면서 다 풀려면 도저히 어려우니까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쉽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 12개에서 13개 풀고 나머지는 외워라 외워버리세요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중에 그 문제를 봤을 때 풀지 못하더라도 답이 3번인 건 딱 아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만약에 어디 어디 빌딩 관리실에 계신 분이다 아니면 아파트 소장님이다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나 우리 빌딩에 전기과장이 있어요 전기과장 이리 와봐 이게 문제는 어떻게 푸니? 라고 할 때 전기과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못 풀겠는데 답 2번인데요 어떻게 해서 답 2번이냐? 이렇게 답 2번이에요 풀이는 아유 외우세요 그 사람은 자기 땄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못 땄냐면은 아 경력은 한 20년 돼 근데 자격증이 없어 어 일로 와봐 뭐 어디 누구냐고 잠깐 와보세요 좀 풀 수 있어요? 예 이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풀고 다 하나씩 하나씩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유도하고 어 이거 안 풀리네 또 유도하고 30분 만에 답을 딱 찾았어요 그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답을 알고 있냐 여러분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회로 자기학 선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 자기학 선생인 교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기사님도 그러나 저는 쉽게 얘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딴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 다 외웁니다 풀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빨리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기본 과정 하면서 다 풀다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겨워서 아유 뒀어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문제에서 외우고 넘어가는 게 문제 위주로 그러면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안 풀었는데 답이 3번이야 안 풀었는데 답이 2번이야 어 만세?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간현대 문제 봤어 어? 이 문제인데? 답이 3번이네? 풀이는 몰라 풀이식을 봐도 몰라 그럼 답이 3번인 거 알아 가슴이 행복해 근데 이 문제 내가 풀어봤던데 안 풀려 그게 간현대 나왔네 또 보여 그게? 풀이 과정을 봐요 아 또 이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일찍 죽어요 자기 집 못다 일찍 죽어요 제 말은? 물론 저에 대한 내용 생각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강의 경제 25년 됐기 때문에 대부분 대산에서만 쭉 있었고요 서울대산에 있다가 지금 인천대산도 있고 또 온라인도 찍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를 좀 잠깐 귀담아 들으시면 귀담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다 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